안녕하세요 구호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수능특강 독서자료 비문학자료입니다. 사회분야의 퍼스넬리티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성격과 사회 관련이 있을까요? 성격과 직업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검사를 하는 것이죠. 성격과 사회 직업 적성검사는 바로 그 사람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개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과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요? 이러한 특징을 퍼스넬리티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성이 되겠죠? 개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자기만의 퍼스넬리티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퍼스넬리티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퍼스넬리티 어떤 것일까요? 퍼스넬리티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는 퍼스넬리티입니다. 사회화를 통해 개인은 문화를 배우며 동시에 자의 정체성을 인식한다. 태어나서 부모와 만나고 또 가족과 만나고 친구와 점점 이렇게 사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사회화의 역할이죠. 개인은 문화를 배우며 동시에 자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특징을 알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알고 또 나의 특징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분명히 이런 점이 다르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의 정체성입니다. 자의 정체성의 개념이고요. 자 퍼스넬리티는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의 전체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내는 속성의 전체죠. 여기에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모두 포함됩니다.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바로 개성, 퍼스넬리티입니다. 퍼스넬리티의 뜻이고요. 사람의 행동은 퍼스넬리티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 고집대로 할 수도 없고 또 환경의 모든 것을 맞출 수도 없죠.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행동과 퍼스넬리티의 관련성입니다. 자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동일한 환경이지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퍼스넬리티와 관계있다. 앞에서 이 퍼스넬리티는 심리적, 유전적, 다양한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라고 했죠. 물론 교육적 환경도 중요하겠죠. 동일한 환경에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이유입니다. 퍼스넬리티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리스만 등 여러 학자들은 사회와 연관성 속에서 퍼스넬리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마 이거 진술 방식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무엇을 퍼스넬리티를 설명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 단락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퍼스넬리티의 개념입니다. 퍼스넬리티는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생리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 환경은 당연히 교육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면 해석 수준 이론이라던가 다양한 많은 것들이 교육과 관련성이 있다고 배웠다. 그죠. 율곡의 수양론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만은 고독한 군중에서 이것도 저소를 활용하고 있네요. 퍼스넬리티의 유형을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타자지향형으로 구분하면서 퍼스넬리티의 유형은 그 사회가 어떤 발전단계에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와 퍼스넬리티가 관계있다. 이런 뜻이겠죠. 리스만은 퍼스넬리티의 유형과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타자지향형인데요. 이거는 사회의 발전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지향형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는 어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있겠죠. 전통적인 문화적 표준, 종교 등에 의해 잘 통제되는 유형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죠. 똑같이는 않겠습니다만 여사와 남자도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잘 적응을 하니까요. 독립된 존재로보다는 어디에 단체나 어떤 단체 등의 종교 등에 의해서 통제되니까 오랫동안 안정되고 변화가 없는 1차 산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1차 산업 지배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 이거겠죠. 오랫동안 안정되고 변화가 없다라는 거다. 전통지향형이고요. 내부지향형은 개인의 내면적 사고와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유형입니다. 전통지향형은 어떤 단체를 소중히 했죠. 문화를 소중히 했죠. 2차 산업으로 대치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사회의 이동이 빨라지면서 자본의 축적과 팽창이 급속해져 전통적 교험의 유형성이 사라진 사회에서 재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 사회에서는 내부지향형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2차 산업 사회의 특징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사회의 이동이 빨라지고 자본의 축적과 팽창이 급속해졌습니다. 여기서 2차 산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죠. 내부지향형이고요. 전통지향형과 내부지향형에 이어서 타자지향형이 있습니다.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행성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들의 태도와 행동에 민감히 반응하는 유형 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 부분이 많을 것 같네요. 3차 산업이 발달하고 타인이 중심이 된 인간적 환경에서 광범위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타자지향형은 결국 3차 산업과 관련이 있죠. 전통지향형은 1차 산업 그 다음에 개인지향형은 2차 산업 타자지향형은 3차 산업이 나타났습니다. 퍼스넬리티는 사회의 발전단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리스만의 주장입니다. 리스만의 사회의 변화와 퍼스넬리티입니다. 리스만은 그의 퍼스넬리티 유형을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타자지향형으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퍼스넬리티 유형은 그 사회가 어떤 발전단계에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파레토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퍼스넬리티 유형을 통해 지배집단의 변동을 설명하였습니다. 사회적 행위의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속성들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속성들은 잘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행동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뜻하는 잔기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잔기는 사회적 행위인데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속성들이니까 인간행동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잔기의 뜻이 나왔네요. 여우형 인간과 사자형 인간이라는 두가지 인간형을 제시했습니다. 파레토의 잔기 개념을 바탕으로 한 퍼스넬리티의 구분입니다. 여우형 인간은 결합의 잔기가 강한 사람들 잘 만나고 협동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혁신적이고 실험을 좋아하고 소환이 뛰어나며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우형 인간의 특징이고요. 사자형 인간은 사자는 집합, 지속의 잔기가 강한 사람들로 집합하고 지속, 모유고 또 지속되는 것 지속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니까 보수적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고 평화라기보다는 충실하고 여신보다는 믿음을 갖는 태도를 지는 사람들을 사자형 인간으로 했습니다. 여우형 인간과 사자형 인간은 좀 대조적인 면이 많죠. 사자형 인간이고요. 역사적인 사례들을 고찰해보면 사자형 인간들로 이루어진 지배집단 하위계급 가운데 여우형과 같은 혁신적인 사람들을 그들의 집단으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성을 가고 있지 못하다 이 사람들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자형 인간들이 완벽할 수 없는데 자기들의 부족함을 여우형 인간을 통해서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래야 되는거죠. 내가 최고야! 이래야 되죠. 그래서 탄력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우형 인간들이 힘은 없지만 사자보다 힘은 없지만은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죠. 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놓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또 사회의 집단을 지배의 집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은 계속 갖고 싶어지죠. 계속 갖고 싶어지는 게 바로 보수적이죠. 그래서 명령에 충실하고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자형 인간들을 또 등용을 하겠죠. 자 결국 이를 등록을 하고 나면은 사자형 인간들이 여우형 인간들을 밀어내고 다시 지배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자형에서 여우형 인간 다시 사자형으로 돌아갔죠. 또 이 사자형은 다시 또 여우형 인간으로 돌아가겠죠. 전제군주가 사자형 군주라면 이 전제군주는 독재를 하잖아요. 그 이런데 이에 반해서 여우형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시민혁명을 일으키죠. 여우형 지도자도 계속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길 바라죠. 그게 보수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자형 인간을 등용했는데 그 사자형 인간은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잖아요. 이들에 의해 또 여우형 인간이 밀려나고 사자형 인간이 지배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파레토는 퍼스넬리티의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지배집단의 순환적 교체가 반복됨을 나타내었습니다. 퍼스넬리티와 지배집단의 변천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배집단의 변천을 퍼스넬리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지배집단과 퍼스넬리티의 관계입니다. 파레토는 인간 행동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뜻하는 잔기로 설명하면서 결합의 잔기가 강한 여우형 인간과 집합지속의 잔기가 강한 사자형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퍼스넬리티의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지배집단의 순환적 교체가 반복됨을 나타내었습니다. 퍼스넬리티는 직업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다른 퍼스넬리티를 보이기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사를 하는 사람과 경찰을 하는 사람이 개성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퍼스넬리티와 직업의 관계인데요. 직업적 활동이 특정 퍼스넬리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 원래 이 사람들은 달랐는데 직업을 같은 직업을 하다 나니까 같은 개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 퍼스넬리티를 가진 사람이 그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경향 때문에 교사를 택한 사람과 또 경찰을 한 사람은 다르더라 이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직업과 퍼스넬리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머튼의 관료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관료제는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대규모 조직의 관리 운영 체계를 말합니다. 관료들은 학교에도 교장, 교감, 또 교사가 있는데요. 주로 교장과 교감은 관료제 성격이 굉장히 강하겠죠. 교사들은 또 그와는 좀 달리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의 압력이 어떻게 관료적인 행동 양태를 낳는지 설득이 있게 설명합니다. 관료사의 특징입니다. 아까 앞에 말을 좀 더 보충하면 교사들은 학생과 관련해서 이런 관료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과 접근을 하면 교육이 안 되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의 결과로 사람들은 특정한 선호, 반감, 구분, 강조를 발달시킨다. 매일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관료 중에도 앞에서 말한 교사는 좀 특별하다 그죠. 교장과 교감은 관료로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사는 학생들한테 관료로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같이 소통하고 일해야 된다 그죠. 일을 하면서 관료적 퍼스널리티를 습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교장과 교감과 교사는 또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무턴의 직업이 퍼스널리티를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로젠버그에 연구되었는데 로젠버그는 직업이 퍼스널리티를 만든 게 아니고 퍼스널리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직업을 선택하더라 이 이야기죠. 미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 종사하기를 원하는 직업과 퍼스널리티의 종류 사이에 높은 상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높은 학생은 교육이나 사회사업 같은 일에 종사하기를 바랐고요. 그 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학교 교사가 사람을 안 아이들 안 믿고 교육을 하기는 어렵겠죠. 장사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아 남는 거 없다 이러죠. 실제로 남는 거 없이 물건을 팔지는 않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퍼스널리티가 교사나 또 상인이 다르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고립적인 퍼스널리티를 보인 학생들 가운데 사람과 접촉이 비교적 덜한 직업 예컨대 예술, 건축, 자연과학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고립적인 개선을 갖던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별로 만나지 않고도 자기 혼자 하는 일을 하더라 이런 뜻이죠. 로젠버그의 퍼스널리티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요. 자 직업 선택과 퍼스널리티의 관계입니다. 자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다른 퍼스널리티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업적 활동이 특정 퍼스널리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도 있고요. 특정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이 그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퍼스널리티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고요. 단락을 요약해 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입니다. 자 퍼스널리티의 개념과 특징이고요.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 해보고 선생님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퍼스널리티의 개념과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